안녕하세요. 촛불지안치입니다. 국힘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일단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만 꾹 누르고 시작해보세요. 총선 승리가 보입니다. 지금 국힘 중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제히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겁니다. 권성동, 윤상현, 나경원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했는데요. 그들의 말을 종합하면 바로 이겁니다. 거야 구도가 형성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움직임 속 식물정보가 돼 나라 전체가 대혼돈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국힘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데요. 역대급 정권 심판론을 보면서도 저런 말이 나올까요? 그들 말 속의 뉘앙스를 보면 읍소하는 척하면서도 국민들한테 공포감을 심어주면서 은근히 겁박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권성동은 극단주의 세력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 대화는 오직 국민의인밖에 없다며 여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누가 극단주의 세력인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또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박해받고 탄압받는 세력이 극단주의라고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심판과 또 하나는 이재명에 대한 깊은 애정입니다. 그래 그렇게 탄압받고도 굴하지 않고 국민을 외치니 기회를 한 번 줄 테니까 뜻을 마음껏 펼쳐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김은 지금 야당을 비난할 때가 아니라 반성하고 읍소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강자가 약자를 비난하면 사람들은 더 정이 가지 않습니다. 나경원은 아예 탄압선이 무너지는 걸 실토하는 듯한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정부 여당을 질책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한다. 이번에 질책하셔서 야당이 180석, 200석을 가지고 간다면 식물 정부를 넘어서 국회가 탄압을 운운하는 난장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이 스스로 100석 마지노선이 무너질 수 있다고 실토한 건데요. 국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국민 우위에 군림하고 최소한의 국정 능력조차 없는 윤석열에게 맡긴 권한을 회수하겠다는 것 말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입틀막 파틀막을 넘어 방틀막까지 하고 있잖아요. 충직한 낙하산을 보내서 KBS와 YTN을 장악하고 밑보인 언론인을 유배보내고 있죠. 1번을 표시했다는 이유로 날씨예보에 중징계도 내렸습니다. 히데의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방틀막의 절정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젠 아예 편파 방송 논란을 피하고자 7일 방송 예정이었던 북면 가왕 9주년 방송을 결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9주년의 9가 조국 혁신당 기호 9번과 겹쳐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내부의견 때문이라는 거죠. 날씨예보에 대한 징계가 부른 위축효과로 해석됩니다. 한결의 취재 결과 총선을 앞두고 책잡힐 수 있으니 빌미를 주지 말자는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 MBC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선방위의 날씨예보 제자가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있다. 날씨도 트집 잡는데 괜한 빌미를 줄 필요 없다는 생각에 방송을 선거 뒤로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게 무리는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선방위가 출범한 이후 18건의 법정 제재 가운데 11건이 MBC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방통위도 지난해 9월 류희림이 부임한 이후 법정 제재 43건 중 16건이 MBC에 대한 것이었죠. KBS는 알아서 9시뉴스를 폐지하고 2시뉴스를 편성해야겠는데요. 웃픈 현실입니다. MBC의 이런 결정은 정부의 언론 탄압에 대한 자기검열입니다. 이런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론이 권력에 길들여지고 순치되는 겁니다. 그제 MBC 단독 보도를 보면 문체부에서 정부 부처에 공무원들이 대통령 정책 홍보 영상을 볼 수 있게 게시물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이런 논란은 국방부까지 이어졌죠. 얼마 전 국방부도 윤석열 강연을 장병들에게 특별 교육하라고 제시했다가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말맞다나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시대를 거스르는 신박한 재주까지 선보이고 있는데요. 눈떠보니 후진국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이 없다고 후진국이 아닙니다. 언론이 틀어막히고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며 민중의 정신까지 지배하려는 나라 이게 바로 후진국인 겁니다. 내일모레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저는 촛불입니다.